이리 와야야 여기까지는 맞아 오케이 여기서 아까 어 살았다 어쩌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점프하고 오케이 여기서 방금 여기서 죽었었지? 오케이 빨리 왔다 그 다음 RPG 쏘는 놈? 아니 아 이제 한 대 맞아서 이제 죽으면 안 돼? 내 속옷? 다시, 다시 다시 여기는 문 어? 여기 문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지름길인가? 지름길이라는데 전혀 믿음이 안가 아 우선 왜냐면 어디로 가는 지름길이 있느냐가 아 여기 아까 거기 불 켜졌던데 거기 아닌가? 아 쟤 왜 평범하게 아니 평범하게 가줘 평범하게 여기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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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어요 되돌아가는... 거...가... 대박이긴 하다 올 때보다 되돌아가는 게 더 인내심 테스트다 왜냐면 올 때는 처음 오는 거라 재미를 느껴도 갈 때는 진짜 인내심 갖고 해야겠다 그 다음에 어... 여기가 목표인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마리가 더 어... 아냐아냐 여기는 갔던 길이고 넘어갔다고? 지도를 못 본다고 내가? 솔직히 이거 너무 개같애 내 탓하지마 하이 비디원 하이 비디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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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야겠다 여기로 흠 흠 여기 아닌가? 아 쩌로 가야겠는데 쩌로?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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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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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융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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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 박스에! 혹시 저거 조금만 괜찮겠지? 모르겠어요. 이거 모든 맵에서 이럴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저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아마 여기가 좀 더 심한 게 그.. 처음이라서 그럴 거예요. 처음이라서 저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래로 내려와서 좀 하다 보면 아마 좀 적용되긴 할 거예요. 지금은 약간 너무 처음이라서 더 엽같이 느껴지는 거지. 아니 근데 저거를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가서 킹 쫄 수 없지. 음.. 덤불인 것 같애. 음.. 덤불인 것 같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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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알아? 또 다시 오게 될지? 뭐 한 번 더 해야 돼? 음.. 여기 정도면 충분하겠지. 근데 저쪽에서 똑같이 넘어가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 거의 다 왔네요? 그 다음에.. 와.. 이거 뭐 길을.. 길을 모르니까 계속 맵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환장하네.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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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아 이거.. 길치들은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임이 된다. 사실 나도 길치. 아니! 왜 이렇게 많아? 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야 되나? 근데.. 어떻게 올라가? 아니..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뒤에 샛길이 있어요? 샛길이 있게 생기진 않았.. 아.. 이.. 이.. 여기로 가.. 아 여기로 가야되나? 여.. 여기로 가야되나보다 이 다리 이 다리. 저거는 근데 밑에 쪽인데? 아.. 밑에 쪽이니까.. 이.. 동굴을 통해서 가야되나 보구나.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지 같은데? 그치로? 그때맛이 portions? 제라이! 하하! 아무도 있는 곳으로 둬! 으악! 헤이! Bd1! 뭐.. 아... 아. 가. 어. 에. 어색. 동굴이 어디있냐? 설마 이 밑에 층? 아, 이게 어디야 도대체? 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조깅인가 보네? 이 동그라미가 찾았다. 이 동그라미가 아주 조직해. 여기가 아닌가? 아, 근데 또 잘 안 보인다. 또 어딨는지. 어, 여기 맞나? 아, 맞는 것 같애 맞는 것 같애. 아, 씨. 아, 씨. 오, 씨. 빡세네. 아, 씨. 다른데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심하다가? 칼, 우리 워커를 쏟아져서. 그리고 우리 스포츠가 쏟아져서.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냥 태주? 아, 잡아야 되는 건가? 수류탄 던지네 아 수류탄 하나 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너무 쉬운데? 누구세요? 조종하고 있던 애구나 아니 보통은 저런 거 잡으면 끝나는데 특이하게 현실적으로 조종수가 나와버리네 된 다음에 그치 저게 맞긴 하지 돌아왔다 나와버리네 나와버리네 좀 친해졌나 보네 좀 친해졌나 보네 그만둔 거야? 못 쓰는 거야? 나와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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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이 아니면.. 아마도 마신지.. 과연.. 도대체.. 도대체.. 아마도.. 여긴 우주의 도대체.. 그리고.. 확실하게 대신.. 바로 내가 바로 잘생겼다.. 그리고.. 이럴 수 없다고.. 그녀는 그녀가 계신데요. 그녀의 Padawan. 그녀는 그녀가 계신데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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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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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없습니다. 그는 그녀가 계신데요. 나서, Naval.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었나요. 그것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ед姑 quand, 꽤 능acious SUA 귀여워 이제 다음 오 뭐야 하나 더 생겼는데요 보가노 그 다음에 카시크라는 곳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제포 그 다음에 다소미르 다소미르 먼저 가볼까요? 아까 이거 뭐지? 카시크 뜨기 전에 음 다소미르 오히려 제포가 더 지구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카시크는 지구치고는 너무 바다가 적어보여 다소미르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으로 이동 갑시다 행성 총 몇개지? 근데 생각보다 나 여기 제포 너무 못봤는데 34% 봤으면은? 멘클리스만 하면 그런가 보네 그런가 보네 멘클리스만 하면 그런가 보네 행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아니면 그전에 마사크를 다소미르 다소미르가 죽는 곳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지 어 우리의 깊은 데스티네이션에 얹어낼 수 있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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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서 태어나면 안행복하겠는데? 아니면 여기 부분이 이런건가? 어라? 여기 아직 오면 안되는 곳인가요? 갈 수가 없는데요? 아, 목표가 카시크 였어요? 미안합니다. 다, 다시 가요. 아직 아닌가봐? 죄송한데서... 아니, 죄송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곳이네. 잠시만요. 진짜 입구컷이네. 자, 그러면은 다소미르 아니고, 보관호 아니고, 카시크 먼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게... 초록초록한 행성인데? 그럼 아까에서도 소용없었겠네? 그럼 아까에서도 소용없었겠네? 그냥 내가 너한테 빌로 보내주세요. 뭐, 돈이 적은 돈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오케이, 그건 좀 더 큰일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나는 익숙한 것 같아요. 너는 어라, 어라? 초록초록했었으니깐, 아마존? 정글? 근데 여기는 지구관 포함되지 않은 은하계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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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마 포함되지 않은 은하계겠지? 지구관 포함되지 않은 은하계겠지? 지구관 포함되지 않은 은하계겠지? 아니 이걸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고? 뭐지... 빠르게 수용합니다 기원의 방 Then where theyrozy? Uooooooooh 저게 뭐라? 모두리 얌전한 거 봐 제다이와 고상 좀 그거처럼 생기긴 했네 그 게임 완다와 고상같이 생기긴 했네 올라갈 수 있나? 아 진짜 타야되나? 제다이와 고상 맞네 제다이와 고상 맞네 아니 저거를 점프가 가늠 맞냐고 가능해? 자 점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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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PD 정수리에 칼 꽂아야 해 도망간다 너의 반응을 보내고 싶어. L97240에 보내고 있습니다. 확실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다이! 우바! 다시! 탁!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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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으허! 하하하! 허허허! 하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데요! 어! 어! 아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를 다시 가져왔는데 누구를 가져왔어요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애 유통의 손으로 가고있는 도구들 선거에 속여주자 내 블랙을 지원해 알았다 그들이 더 더 더 겁나 올라가 다음 그 불을 앞으로 한 번 분이 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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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마음에 든대 마음에 든대 그래 이걸로 그냥 여기에 쭉 다니자 기름만 넣고 수리하는 놈 하나 구해가지고 다크셔 다크셔 그렇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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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커지겠는데 이제 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이거 언제부터 어이구 이 깨끗한가니까 괜찮은거? 하아... 이거 하나면 됐는데 다른거 훔치자 답은 이거다 이거 하나면 그냥 여기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왜? 아멘 제라이 사업이야 제라이는 죽어 모든 것들은 없지 저의 그의 그의 저의 몸을 받을 거야? 그의 마스터가 그에게 전달했잖아 호오 자부심 이 바이러스는 임피리아 레파너리에 대한 운키의 실력을 갖는다는 것 인텔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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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립들이 그리라의 싸우는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의 하나가 통과하는 것만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고 뭐 특급 요리사 같은 거야? 급세다잉 대화 기쁘신데요? 나도 존경하죠. 네 네. 당신도 봐야 돼. 그런 곳은 잘 안 먹어야 돼. 당신의 plan은 worked.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따라 두고 싶은 건가요? 음, 마음이 안 드세요? 그 의견이 disgust하지 않나? 제 느낌은 일의 위함과 백인으로 바꿨어요. 잠시만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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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해결을 탑플렉션에서 지금 지금 위함에 대해 얘기할 거야? 그럼 왜 내가 그냥 stops 했지? 내 job은 너의 길을 guide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신자일수도 있지 배신자 대화하기 현상금? 재단의 현상금은 있긴 있었지 아까? 자 그러면 저는 가볼게요 한번 목표를 봐서 아까 첫번째 맵에서 너무 헤맸었으니까 좀 이번엔 덜 헤매봅시다 진짜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무기 컨테이너 효과적으로 태워 죽일 수 있게? 야생동물은? 이 트렌치에 있어야 돼 아니 낚시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어 잠깐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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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 멈춤 도와줘, 스템!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동그라미 뚫고 할 때 뒤에 가서 오오오오오 이건 피하고 오오오오 뭐야 이게 오오 털 징그러워 오오오오오오 털 징그러워 그 다음에 여기 업그레이드 획득 갈게요 아 귀여워 색깔 좀 바꿔줄까? 색깔 어떻게 바꿔주더라? 여기에서 아! 과충전 과충전 ㄴ 어 이제 기계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컬러.. 컬러는 그린 마음에 들어 근데.. 어.. 어.. 없네? 우리 로돌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여기는 없네요? 표정 바보 같애 놔 광선검 있다가 이제 나중에 또 파란색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여기가 맞기는 한데 오오오오오오 과충전 맞나? 근데 그러면 여기를 켜놓고 가야되는데? 아아 아닌데? 매달린 채로 이걸 키던가 해야되는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훗! 나 아 아씨 못가는거구나? 아니 나는 또 넘어가면 아픈건줄 알았네 모르겠다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저거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엔 뭐 또 갈수 있을거 같으니깐 여기 이 게임 특성상 왔던데 또 가고 왔던데 또 가고 잠깐만! 어 맞아 오케 바쁜전 꼭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걸 안줘요 아아아아악! 아니! 아니 정말 진짜! 아니 뭐! 진짜! 편하게 게임하는걸 못보나! 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어떻게 간거야 쟤는 저기를 여기에서 일하려면 이정도는 목숨걸고 해야된다 이건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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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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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저거 필요한데 자 홀로베베 새로운 게 추가됐습니다 우키족 풀어주기 위로 나가서 좀 안 보이니까 조심하고 쥐들은 편하게 가고 제국 정재재 와아 솔직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뿌듯했을 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거지 이러면서 후금 마지막에 딱 놓고 봤을 때 야 이건 됐다 이랬겠지 일단은 아래로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가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열기 아 은하재고 함선의 보안을 위해 다양한 아스트로맥 드로이드 아 이거 보안이네 다 왔네 왜 맨 마지막에 있는데 왜 맨 마지막에 있는데 왜 맨 마지막에 있는데 왜 맨 마지막에 아니 근데 왜 페링 잘 안되지 왜 맨 마지막에 뭐 시키려고 했는데 어 보안 나고 도망갔는데 어 보안 나고 도망갔는데 일관 Effect 야 어오 오 오옹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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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죽여! 군데링 군데링 아니 뭐 저기 위에 있다고 말도 안 자 여기에서 명상을 해주고요 스킬 포인트가 두 개나 있잖아 우리 연돌이 연돌이가 스킬 뭐 찍을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거리가 긴 특수 공격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질주 공격 중에 질주 중에서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X랑 세모를 같이 눌러야 된다는 건가? X 세모를 같이 누르는 거면 약간 손가락이 불편한데? 이 위에는 뭐야? 아 총알 자동 방어 갈까요? 여기가 생존 쪽이구나 그러려면 칼의 방어가 강화되고 공격을 받을 때 블록 스태미나에 받는 피해가 감소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위에 자도로 다 튕겨내는 거 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 좋아요 이거 찍은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좋죠? 좋죠? 저만의 방송 아무도 와 아무도 찍지 않은 아무도 찍지 않은 스킬 아니 운돌아 이거 봐 진짜 억울하지 않니? 그렇지 끝내버려 로봇 뺏어 저만의 방송 너무 무서워 저거 무서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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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몹시킨 하다 진짜. 오! 이거 그거다. 거기에서 나왔던 거다. 제게라이... 게임 플레이에서 보여줬던 거. 아! 예스! 불이이이이이이이이... 그녀는 잊어버렸어 나의 힘이 나 앤돌이 발 내려 앤돌이 너는 너무 힘이 나 나이스 근데 얘가 중간 버스가 아닐 것 같은데? 느낌장 맞지? 아 여기구나 아 또 뭘 보고 있는 거야 가 가 내 스타킹 조심해 너 때문에 뜯어진 스타킹 몇 개인지 알아? 저게 다 몰아 저게 다 몰아 그렇지 저격 같은 걸 들고 있네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지 알아요? 게임 플레이 영상에서 봤었거든 이 장면이 분명히 도착해 주신 것 같아 이 장면이 분명히 도착해 주신 것 같아 이 장면이 분명히 도착해 주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면이 분명히 도착해 주신 것 같아 여기에서 찍고 가죠 내가 적이 될 뻔했네 내가 방갈죽 될 뻔했네 갑시다 오오 엄마야아 아하 어? 조심? 어! 아니! 솔직히 사람보다 야수류가 더 더 센 것 같습니다. 핫슬라도 왔더니 거미를 야수류라고 하네. 거미를 거미를 하지 않고 거미를 야수라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지만 도망가는 거 가능? 아, 안 돼? 야 인마, 야 인마! 그만 좀 해! 누군가가 지지 않는다!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죄송합니다. 도망가야 돼! 됐다. 됐다. 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짠한다, 짠한다, 짠한다. 죽어라! 느려지게 만들었... 아니! 느려지게 만들었으면 뭐라도 해봐. 피하고 메모리!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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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것도 열고... 왜 거미가 한 마리밖에 안 나오지? 죽어서 너프 됐나? 잠시만... 조그만... 잠시만... 너무... 아침! 아유... 아이스관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제 좀 소리 켜놔도 되겠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다녀오라 세곤축. 근데 얘네도 일하기 그지같지 않을까? 도대체, 작업환경도 영 별로고. 돈 벌려고. 그렇지. 마지막 한놈. 그렇지. 나이스. 에헤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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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뭐야. 에헤이. 아니. 그렇지. 아, 진짜. 뭐. 에헤헤이. 터넷을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냐 씨.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진짜. 웃겨. 아하. 오케이. 어, 여기에서. 저 노란색 있는데로 갈게요. 아니, 난 노란색 있는데로. 가야되는데. 조잉터. 어떻게 가. 아, 이거다 이거 이거. 아유, 젠킨스님. 오개월 부동행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좀 많은데 애들? 간다고 하실게요. Airl Antarctica внимание 안 맞아요. 모든 상자 dazu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가 갈게 하네요. Hund seguinte. 그냥 제대로 용으로 이 노래까지요. 저걸 막 Sloan냐ktion아HHHH 치만 помогuyor. commands toiamr 아 굿나 힘있어 아하하하하하 갈다! 1대 1에 이리다! 야 땅아! 아.. 아! 별것도 아닌게 까불어 별것도 아니긴 아니었지만 물약 차이라뇨 개발자 탓을 하세요 물약을 쓰라고 줬겠지 설마 쓰지 말라고 줬겠어? 아유 열심히 잡았더니 또 안되네 개발자 탓 아 요기는 지름길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물약 구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약 쓰는게 맞는거긴 한데 세공주 보인 피셜 별것도 아닌 놈들한테 물약 두개나 쓴 포키 또 또 또 저거 아니 아니 이거 동그라미 아니야 동그라미? 뭐하냐고? 아 엑스로 바뀌었어? 엑스였네? 미안합니다 저는 분명히 동그라미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엑스였네요 제 탓이 아닙니다 아 얘들아 얘들아 이건 또 뭐야 나 개딸피야 달펜이 달펜이 그거 아니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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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십시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쟤네를 잡아야지 저거를 찍을 거 아니야 정말 싫다 아니 아니 왜 또 또 아니 올라가 정상적으로 살아 아니 S2병 없으세요? 여기 길은 아무리 봐도 차라리 죽어 차라리 떨어지지 그랬어 아니 쟤네를 또 잡으라고? 진심이야? 하지마 어? 갑자기? 근데 저게 포스가 차? 다시 복구되는 게 무슨 무슨 원리야? 아 소울을 가지고 있는 모르겠다 솔직히 여기 속을 누가 알겠어? 내가 모르면 소식이 나보다 모르는 사람 커다니 왜냐? 나는 이 게임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딴짓 하면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이야 네가 모르면 모르는 거야 네가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다음에 아 목표가 저기였으니까 근데 아 못 갈 것 같은데? 저 빨간색을 못 가잖아 왜 이렇게 똑똑해졌냐고? 난 항상 똥냥이였어 똥냥이 하지만 사람들은 날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 킹째서울까 똥냥이인 것을 아 여기다 여기 여기에서 떨어져서 그 꼴이 난거야 내가 오오 자리가 자리가 어? 여기는 어디지? 약간 이런 곳을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맞네? 주라기 공원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거의 뭐 방금 연출 공룡 발견했을 때 연출 아닌가요? 좋아요 그런 정신 매우 좋아요 훈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깨운다 그러면 이제 내가 후보님 제 채팅창 좀 봐주세요 제가 길을 알아요 그랬을 때 누구누구님 뭐 저보다 뭐 진도 많이 나가셨어요? 이랬을 때 네, 세모님한테 훈수하려고 게임 구매해서 직접 앞에까지 해보고 온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음, 그럼 인정이지 현실 아이고, 저 또 거짓말하고 있네 나 때문에 또 게임 샀다고 저 또 거짓말하네 현실과 이상 원래 현실과 이상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뭐야 이거 완전 좋은 거잖아 어머 이건 꼭 얻어야돼 아니 근데 여기 아까 거기잖아 아니 이런 진짜 개같은 게임을 봤나 숙제로 안 들어와서 다행이야 숙제로 들어왔으면 욕하고 싶을 때 욕을 못 했을 거 아니야 워키 슬레이브 칼러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속이 보면서 놀리는 꼼추님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덫을 틀려주세요 저요 솔직히 제가 그 군대 발언하기 전에는 더 놀렸어요 심하게 놀렸어요 심하게 놀렸어요 약간 심하게 놀려 서로 이제 심하게 놀렸지 서로 약간 지금보다 더 심하게 아 그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군대 발언한 것처럼 군대 발언한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그 그 이후로는 이제 약간 티키타카 하는 게 약간 노잼 됐어 어쩔 수 없어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티키타카를 할 수 없게 돼 그 전에는 이제 조금 더 더 빡세게 했었지 대신 트수들이 이제 놀리는 것도 더 크게 허용해 줬었어 나한테 뭐라 하는 것도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으니까 트수들 것도 약간 낮추는 수밖에 지금보다 더 심했지 옛날에 다음반 있었을 때가 최고였지 사실 그걸로 따지면 다음반 있었을 때는 좀 많이 심했지 훈수 열심히 두려고 아이스본 사사 열심히 해가지고 마스터 랭크 300 돌파했는데 아이스본 미국으로 이민감 압 본피셜 숙제 겜들 다 욕하고 싶었으나 자본 게임의 무판 아니 근데 원래 사실 말은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모든 게임을 별로 욕하지는 않아 내가 아쉽네요 이렇게 진짜 심하면 이제 근데 그 게임은 진짜 심하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진짜 심한 경우 진짜 심한 경우에는 아 이건 좀 그치 않나요? 이렇게 그게 나의 최대 심한 말이야 앗 눈치 없이 조갯덕 뭐하는 거야 이 게임은 재밌다 인강이 커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여기로 가야되는 각인가 이거?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로 가야되는 각인건가? 그럼 돌아가야되는 데 나? 아 신경언 여기로 가야되는 여기로 가야됬 안쪽 저기로 가야됬 이건 근데 똑같을 것 같애 지금 하고 있는 짓이야 길찾기가 약간 어려워 이거는 약간 내가 길을 못찾는 수준의 그런게 아니라 일단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하게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애 요즘에 터지는 솔직히 나는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니라도 괜찮은데 길 길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하는게 약간 그게 빡센 것 같애 맵이 3D로 되어있는 경우 흔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아니면 지금 저는 되게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출 이런 거는 뭐 완벽하네요 그래픽도 그리고 심지어 엄청 좋고 큰일났다 이거 이거 길 아닌데 이거? 아 근데 내가 데스 스트랜딩은 그때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 너무 난감했던게 그게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야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점수까지? 점수까지 내리기에는 약간 아직은 이른 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데스 스트랜딩이 제가 최종 평가가 한 86점이 85점? 85점 정도거든요 86점 근데 요거가 80 84점 이것도 84점인 것 같애 아직까지 나는 데스 스트랜딩 되게 괜찮았어 85점 절대로 높게 준 것 같지 않아 데스 스트랜딩 그냥 객관적인 평가였어 객관적인 평가 객.. 객관적인 평가 그니까 좋은 점은 너무 좋고 안 좋은 점은 너무 안 좋아 데스 스트랜딩이 너무 좋은 점은 너무 좋고 연출 그다음에 영상 이런 건 진짜 뭐 100점을 줘도 모자라 근데 막 좀 다른 안 좋은 점은 진짜 한 50점 주기도 아까워 그래서 진짜 한 80, 85점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되냐? 초록색이 떠있는 게 지금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면 거의 초반지역인데? 여기 들어갔는데 또 막 기계 업글하는 거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진행 가능이 아니라 그거를 줬어야 됐어 그러니까 가는 장면 저기 줬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있잖아 뭐 이렇게 주황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업글 뭐 가능한 곳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왜 빨간문 옆에 조작이여? 한번 가볼까? 감옥에 콘솔! 지나와가지고 아니 아까 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무려 없어 어 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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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같이 얘는 이제 안 잡아도 되겠지? 잡았으니까 맵은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왜냐면은 그 원래 사람이 길을 찾을 때 안 왔던 데를 가야지 아, 맞아, 여기 안 왔었다 여기 길 맞다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왔던 길을 다시 왔다 가니까 이게 길인지 아닌지 더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 여기 안 왔지 않나? 여기 맞네, 이렇게 되잖아 물론 이제 맵 한 번 만들고 그냥 지나가기는 좀 아깝긴 하네 아깝긴 한데 이제 말 그대로 대작이니까 너무 아까워하면 안 되지 한 장면 한 장면을 연출 한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잠깐만, 여기 아닌가 본데? 아까 감옥이라 그랬나요? 감옥이면은 여긴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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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 오우씨 오오오오 열려라 제발 오씨 옆에 두개? 얘네 일단 잡아야겠다 그러려면 흐린대 아 오씨 죽어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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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씀 오씨 못 피하는 거 벗었어 나이스 아 차라리 쟤 하나 잡는 게 팰링하기가 편하다 아 거옵 어 뭐야? 어 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쟤 스타우즈에 나오는 애예요? 뒤뒤뒤뒤뒤뒤 어떡해 아니 말로 하면 되지 컷 컷 컷 컷 컷 컷 컷 다른 하나? 도와줘 과자마자 이게 군인중에 이것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금이 참 마음에 든다 진짜 영화 같고 요즘에 근데 요즘에 영화 만드는 것보다 아니 이런 게임 스타워즈 게임 하나 만들면 영화가 그래도 더 비싼가 값이? 제작비가? 제작비가? 아 그래도 영화가 더 비싸구나 제나이 돌아 도전 펜측 연령대 생각해서 어렵지 않게 만들어내야 안들을 해봄지요 저거를 들렀다 와야되나? 저게.. 저게 뭐지? 한 대 맞으면 다시 와야되는데? 개그켬 저 오늘 한 오후 오후 한 시에 가서 이 딱 저녁에 열 시 반에 또 와서 엔딩까지 보고 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지? 내가 봤을 때 이거 멈춘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아니다 난 지스타 가기 전에 무조건 엔딩을 보고 싶어 마음은 마음은 그런데 이게 이게 말게 플레이 타임이 30시간이면 힘들겠고요 플레이 타임이 20시간이면은 엔딩 보여주고 갈 수 있어 파이팅 아 잠겨있네 그렇다는 말은 음 오오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 어 잠깐만 위로 왜 안 올라가시냐? 아이씨 이거 아이씨 아이씨 그냥 올라가야되나보다 응 잘못 왔나봐요 어쨌든 엘리베이터 타서 내려가서 잠긴 문이 있었다는 건 알겠어 나가서 맵이 안 움직여져갖고 나가서 맵을 확인해야겠대요 나 지금 맞으면 죽어가지고 나 지금 맞으면 죽어가지고 다 충전 다 충전 도움이 필요해 안 되나보네 안 되나보네 죽지마 인마 너 목병냥이가 어이없는 표정 아니 근데 낙하할 땐 안 죽길래 나 그냥 달려가서 저기 한 건데 이게 그냥 죽어버린네 잠깐만 그건 미안하게 대수다 아 로드인 시간 긴 거 봐 여러분들은 PC버전으로 사고 PC버전 얘기 들으니까 안 긴 거 같은데 근데 프스 버전만 업데이트 해야겠는데 이거? 이 정도의 로딩 시간이면은? PC사지 그랬냐고? 그럴 걸 그랬나? 근데 나 그냥 왠지 내가 저번에 게임 플레이 영상을 봤는데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 미음이랑 막 이런 거 누르는 거 보니까 이건 무조건 플스다 싶더라고 조작하는 게 저도 PC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 이거 패드가 그래가지고 난 액박 패드보다는 그 플스 패드를 더 좋아하니까 그냥 플스로 가져왔지 액박 패드가 하나 더 새로 나온 걸 봤는데 그거조차도 저한테는 좀 크더라고요 손이 제가 남성분들보단 작아서 저 엘리베이터까지는 그래도 열렸네? 그러면은 어.. 여기로 나가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는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야되는 거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저기 올라갈 수 있어야만 해 그럴려면 빨간색은 못 지나가는 거예요 못 지나가는데 제가 말하는 게 저거예요 그지같다는 거야 저게 다 좋은데 다시 와서 다시 열고 가야되잖아 지금은 빨간색인데 나중엔 열릴 거 아니야 근데 거까지까지 봐준다 쳐도 봐봐 조케에서 거 아가 조케에서 거까지 봐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은 그 점이야 뭐냐면은 저게 저게 그 업그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기린인지를 몰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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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승기 화가 나냐고요? 네 승질나요 로딩 시간이 날 화나게 해 죽어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로딩 시간이 나를 화나게 해 근데 이거 나만 이렇게 느린 거야? 해보시는 분이 있나 혹시 지금? 로딩 로딩 시간 이거 패치해야만 해 이거 패치 안 되면 안 돼 이거 인간적으로다가 아 PC는 두 배는 빨라요? PC 버전으로 사세요 아니 나 플스 SSD 안 박았지 왜 안 박았냐면은 플스 처음에 샀을 때 솔직히 처음 플스 산 사람이 누가 SSD부터 박을 생각하겠어 그 저 그 뭐지? 제가 그게 그 5테라짜리에요 5테라짜리 왜냐면 내가 플스 맨날 게임 깔다 지웠다 깔다 지웠다 이게 그래가지고 SSD 말고 그 5테라짜리로 박았어요 왜냐면 이제 방송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지만 나는 이제 방송할 때 이게 게임을 너무 많이 까니까 심한 날에는 막 하루에 두 개씩 두 개씩 이제 게임을 까니까 너무 박세더라고 이게 그래갖고 안심 음 헌 흙 힘들어 흙 흙 흙 흙 흙 으 맞다 이제 도망가는거 가능이겠다 총 쏘는 애들 없으면 도망가능한거 같은데 저 플스 두개에요 하나 줘서 그렇지 플스 프로 하나랑 플스 포 도망가는거 근데 사실 그냥 정답은 정해져있어 이게 ssd를 안산 내 탓이겠어 게임을 이렇게 만든 이에이 문제겠어 근데 사람들이 대단해 이거를 게임을 산 유저에게 이게 그렇잖아 플스 4만 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사람이 근데 여기는 어떻게 지나가지? 멘리우스 소위가 패치 멘리우스 아 도망가 이더빈 기소로 어?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지나갈까?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어? 안에 갇혀있어. 저가 안 모아야 해! 이렇게 감 터뜨로 sail! BD1! 등장! 아무튼 왜 almost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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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물력 없는데 이제? 무십 compan 와우 우키족 풀어주기 슬로맵에 새로운 목표추가 이거 타고 가면 되나? 왜 내려가요? 드디어 풀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여기도? 과충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애절로 넘어갑시다 아니 또 여기야 아까 걔네 또 잡아야 돼요 환자하겠다 진짜 또 잡아야 돼 일단은 뭘 찍을까? 강 특수 이게 너무 멋있으니까 이거 하나 찍을까? A3로 달리면서 미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였지? 아 미음 아 이거는 나 이거는 많이 찍을 것 같아 미음을 하도 많이 눌러가지고 미음을 대신 한번 꾹 눌러야되는데 2A는 유통만 하는거고 개발은 에이펙스 만든 리스폰이 3년동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나 포스 스킬도 찍어줘요 아 포스 스케일 안찍었는데 하다도 안찍었는데 응 하다가 어 어 얘네 다 어디갔냐? 어 뭐야 얘네 없어졌다 아 그거 풀어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하여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아 뭐 근데 나 하하 너무나 이거 아 근데 부금이 너무 영원하셔서 좋다 아 꼭 아이언맨 등장했을 때 막 이런 느낌이야 안 돼 지지마 아이언맨 지지마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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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마무리 뭔데 뭐지 뭐야 저거 재미있어 피통도 안보여 오오오오오 أو 어 이해ひと 어 어 안돼 어떡해 개방했다 오! 아 안 쏘네 할 수 있어 지금 배운 스킬 그렇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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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꺼에 근데 터진건가? 지 바닥에 깔아놓고? 일부 아 아 진짜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들 이 시기 우리 애교 친구들 가족 정국에 어둠이 어둠이 하지만 불은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희망은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제대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카시크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카시크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카시크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카시크는 잊지 않았습니다. 제 제주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제주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시크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전하십니까? 카시크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카시크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살상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카시크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카시크는 지주에 가득하십니까? 카시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카우키는 이유가 있어? 카시크가 존재하는데 카시크는هم 잊지 않았습니다. 카시크가 존재합니다. 카시크는 가족을 살려주면 카시크가 존재합니다. 카시크는 이 지주에 나이도 일을 명 investig하니까. 거의 롤드컵에서 그.. 그.. 지손님급인데? 어 이건 뭐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도와줄 수 있군요. 몇 개의 로테이션을 가고, 우리 사람들도 가까운 웁키 도라인에 살고 있었어요. 도라인에 살고있지 않지만, 우리 도라인에 살고있는 이 롤드컵의 위험은 이 롤드컵을 찾고 있습니다. 이 롤드컵의 방안을 구성하지 않나요? 빨리 가야 되죠. 도라인에 살고 있는 도라인에 살고있으면, 이 길이 가야 되죠. 그럼 이제 한번 가라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방 안에는, 잠깐만. 고마워. 안녕하세요. 뭘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이쪽이 왔는지 아 고맙대요? 아니 어떻게 알아드렸어요? 아 어떻게 알아드렸어요? 아 그래픽은 지금 보니까요. 이... 그거 나올 때가 엄청 좋은 것 같아. 영상 같은 거. 근데 이제 이렇게 플레이 있잖아. 게임 플레이 타임에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네마틱 같은 거 나올 때는 데스 스트랜딩... 한 번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데스 스트랜딩... 급은 되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데스 스트랜딩은... 풀스인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이긴 했지. 웬만한 핏이 발랐지. 어 근데 이번에는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거 없네요? 아까 그 첫 번째 맵에서만 그랬나봐? 어?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길 바라봐. 내가 바로 여기 있잖아. 가자? 뭐 자유도가 그렇게 많은 그런 건 아니니깐? 이 안에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네. 상호작용 한 번 해볼까요? 그리스, 이거 뭐야? 뭐? 테레리엄을 처음 봤어? 아아... 내가 얻은 씨앗을 여기다 씹는 건가 봐. 아아... 내가 조금 비지해서 너의 갈략시에서 흘러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넌, 너는 좀 채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는 싫은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주라기 공원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에이펙스를 이쪽에서... 근데 에이펙스 만든 거기는 우주 전문인가 보네. 우주 전문. 에이펙스도 그렇고 약간 배경이 우주... 쓰읍... 뭐 하긴 뭐... 그쪽 뉴 좋아하는 그래픽자들이 있을 테니까. 자아... 이제... 다음은... 쓰읍... 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겠죠? 주 목표. 어? 잠깐만. 주 목표가... 제포라고 뜨는데? 다소미르가 아니라... 주 목표가... 어... 지금 보면은... 음... 제포에 한 번 더 가봐야 되나봐요. 여기로 한 번 이동하겠습니다. 자아... 세포에 한 번 더 가봐요. 제포에 한 번 더 가봐요. 제포에 한 번 더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적당한 시간을 끊지 못하고요. 뭐... 뭐... 못 들리지... 힐스테크 게임의 경쟁들은... 그는 우리가 싸우는 선수의 경쟁이 citr. 너희는 더 많은 선수에 잘 들었고... 알잖아... 갱글링? 그리스, 손을 이용하시. 이 날은, 하시안 브루드와 함께 가야될 것 같네. 하... 하... 사우드가 더 이상의 사우드가 더 흐르는 것 같다. 맞어, 맞어. I know it. I just wanna blow off some stress every once and a while. You know? Anyway, all of that is in the past. I'm sure it won't be a problem. 가운데서 말리는 거 힘들어. 타임, 짚어. 여기 앉아. 아유 어서와요. 제가 채팅을 잘 읽어드리진 않지만 환영량이 해드리겠습니다. 환영량이. 우와! 아니 이거! 그냥 저쪽까지 갈 수 있을까? 가능할까? 길이 있겠지? 잠깐만요. 제가 한번 진짜 잘 가보겠습니다. 뭐야. 또 똑같이 나오네? 잠깐만. 잠깐만x3 나가서 길 먼저 확인하고 가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 막고 있나?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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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여기를 타고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이게 이렇게 와야 되는 건가?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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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이렇게 아아 안녕하십니까 두모 게임 중간평 했나요? 혹시 매니저님이 함정이었나요? 두동탑 함정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일로 가자 일로 어 뭐야 이 몬스터가 여기도 추가돼있네? 그 다음에 빈로 출발합시다 어? 잠깐만 이거 되나? I'm glad you're here, BD 그 다음에 새판초 영 별론데 한번 이거 입어봐? 그 다음에 멘티스 멘티스도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아 오우 이거 멋있네 오우 멋있네 일단은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갈게요 가는 길마다 찍어서 가자고 어차피 쭉 가야되니깐 자 길이 길이 맞는지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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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맞는지 어 요렇게 가야되니까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일로 해서 절로 쭉 가면 돼요 어떻게 한 명도 못 맞추냐 쏴보라구 쏴보라구 방어가 단단하긴 내려간 다음에 어 오케이 여기 맞아 그놈 잘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화이팅이다 엉 아 뭐 재수하는 거야? 아니 잠깐 일년 더 하고 온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자 여기로 간 다음에 어 여기로 건너서 오케오케오케 아우 길 좀 표시해주지 정말 저지리네 진짜 그러니깐요 여기가 좀 유독 더 왔다갔다 시키네 재수하면 잘될 것 같으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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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맵이 유독 심한거 당근맵은 근데 그냥 깔끔했어 당근맵은 저는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 잠깐 헤매는 정도 근데 여기가 유독 약간 심한 듯? 여긴가? 아 아닌데? 뭐 어디 돌아가야되나? 그치 요즘에 맵 재활용 잘 안하지 여기다 여기다 일단 좀 쎄하긴 했어 그래서 나는 다른 착륙지점에 내리나 싶었어 어림도 없었어 어림도 없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양갈래가 있었거든요? 음 이 뒤쪽으로 가야되는 것 같애 전투가 나는 재밌어서 전투를 사실 더 하고 싶기는 해요 지금 계속 나는 좀 약간 세키로처럼 보스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약간 그런건줄 알았어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에서 아 근데 난이도 최고까지 하면은 길 찾고 보스모프 찾고 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애요 내 목표가 제스닥 아기전에 끝내고 가는 거니까 아 근데 이 광선검으로 그 진짜 타격은 잘 만들었다 저 광선검으로 고민 엄청 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유저들이 게임 플레이하면서 이게 이제 좀 타격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타격감 되게 좋게 잘 한 것 같네요 진짜 아씨 그 다음에 저기로 가는 길이 여기가 맞아야 될 텐데? 믿고 갈게요? 사람 절단 없어서 아쉽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어 잠깐만 잠깐만 아아 여기 아닌데? 이거 몇 이거 몇 시지? 몇 몇 세 이상이지 이거? 근데 사람 써는 거는 내년 기대하세요 내년에 저기 사이버펑크에서 저 뭐 썰고 뭐 자르고 별거 다 나올 것 같으니까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니 나 건너가야 될 것 같다 이거 나 건너가야 될 것 같다 이거 겉unda가야 될 것 같다 이거 한단에 길이 또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쪽인 것 같네 광선검 업그리 색깔만 바꾸는 것 밖에 없어서 약간 아쉽긴 한데 뭐 원래 광선검 내가 알기로도 이거가 이거였던 거 아! 오후 왔다 하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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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잡아 하아 누구야? 여기? 이제 승리할 수 있어 이곳은 누구야? 여기가 어딨어? 여기가 어딨어? 여기가 어딨어? 여기가 어딨어? 이쪽도 저기가 있는데? 비비랑 비디 중에 누가 더 귀여움? 비비랑... 아 근데... 둘 다 너무 큰일났다. 코트! 코트 이상하게 약간 좀... 저기 할 때밖에 안치게 되네? 꼭 좀 센 놈들 잡을 때밖에. 나 참호작용 다 썼나? 길은 아마 그럼 이쪽인 건가? 아 맵을 계속 열어봤어. 미안하네 좀. 아니 안 그러면 내가 길을 모르겠어서... 미안해요. 여기가 맞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네 진짜. 저기... 나 왔다! 나와 곳에 있는 데?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 tengo 있네요. 어? 쟤네 며칠째 잠 못잤다는데? 근무환경 너무 그지같은거 아니야? 저게 뭐야? 어머머머머머머머 저게 뭐람? 자! 적분을 적놔! 저게 속력을 사합니다! 계속 울ugs! 맞게! 어? 적둘이! 또 한 Judge을! 내가 이걸 잡아야 니들도 살아! 어? 멍청한 것들 진짜 이씨 엠파이어를 죽일지 못해 빨리 해! 내가 그것을 보내주세요 이리와! 열쇠! 제대야! 싸워! 루카즈는 어떻게 해? 도망간다! 빨라가야 할까? 도망간거야! 도망간다! 루카즈는 어떻게 해? 살았는데 다음엔 여러분 나아 살 자신이 없어 살 자신이 없어 여긴 아직 길이 안되고 여기도 안되고 이쪽으로 가야될듯하네요 아 제발 화토뿔 한번만 화토뿔 한번만 제발 화토뿔 한번만 화토뿔 어디지? 여기가 아닌가? 아아 맞구나 파란색 표시되네 رف 화토뿔 한번만 화토뿔 한번만 제가 이렇게 빌게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이제 화터풀 출 때 됐잖아요 뭐 비디? 화터풀 출 때 됐잖아요 어 여기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올까? 아니면은 여기를 나갈까? 비디! 이쪽으로 가야겠다 으어어 위로 왜 안가고 아래로 가냐고 비슷하게 아 여기 화터풀 없나요? 화터풀 없나요 여기 제발요 제발 으아~~ 어떡해요 어허허허허허 아니 얘 근데 그 세컨드 어쩌고 아니야? 오우獄 51. 이케 어허허허허허허허essa 난 여기까지였어 Jacin이 엄송 나 여기까 달라 자산이 문송 어... 나 되게... 되게... 그... 거기... 진짜 앞쪽에서 찍었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 잠깐만x3 어... 어... 이쪽으로... 아아 내가 나왔던 길이 여기네 나와서... 일로 가는 거네요. 일로 가서... 아 아닌가? 아 잠깐만! 아... 겨우 여기구나? 우와 진짜 태초마을이네? 너무 태초마을인데 근데? 여기 와서... 가다가 화두풀 좀 찍어놓자고? 하아... 그래야겠네... 잠만 있는 거 하는 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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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그 뒤에야. 그 뒤에 맞아. 아니 근데... 절로 갈 수 있는 건가? 어우... 헷갈리네? 숨 좀 쉬자 숨 좀. 어... 말 들을게 맞네. 그 다음에 어 이거 화토폴 안 찍고는 못 가겠는데 솔직히 아 근데 이게 또 찍기가 약간 아 오케이 맞아 맞아 여기서 하나 찍어야 된다는 건데 안 찍은 이유를 알겠네 그치 보였으면 내가 뭐 찍었겠지 설마 이 위에 올라가야 되네 이 위에 올라가야 되네 도망가서 찍어야 된다나 도망가서 찍어야 된다나 어차피 일어나서도 다시 또 잡아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스킬 트리에 가서 상급 질주 칼이 돌진 공격을 사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증가 최대 포스 증가 최대 포스 증가 이걸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가도 저기를 다시 가야 된다는 건데 정면으로 쭉 달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돼 파이팅 아유 이해용님 1개월 구독량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총 쏘는 애들만 잡으면 뭐 잠깐만요 내가 감사합니다 신임양이 어서와요 여기에 와서 이게 이제 쇼컷이었죠 이게 쇼컷이야 이게 어 아 너 가지마 이 자식아 아 너 가지마 이 자식아 왜 넘어가지 못하니 그 다음에 아 아 아 아 아 아 터링이 안되지? 뭐야 뭐 가까이 붙으니까 뭐 뭐지? 근데 얘 좀 약간 위험하겠다 아 뭐야 지나가지를 못하네?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저기는 좀 열어놓고 싶은데 안되겠지? 갈 수 있는데 없어요 어디서 보이죠? 저기 열고 싶은데 내려가면 끝이긴 한데 여기에서 명상 한번 하고 됐어 휴식 아 이제 알 것 같아 내 소울을 갖고 있는 놈을 잡으면 그때서야 이제 만피되고 이런다는 얘긴가? 아까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 이거 곧 수영에서 가는 거야? 장난을? 진짜야? 수영하는 거 좋네 빨라서 지나갈게요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아우씨 얘네도 세던데 어? 다시 갈게요 아우 진짜 양각 아니 삼각? 저 위로 가야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위로 이 위로 저 위로 가야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위로 이 위로 올라서 올라간 다음에 좋아요 좋아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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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까? 울어? 야매 여기 여기 5 정말 흠 하낼 아마빼 아마빼 제가 이 위로 아마빼 진짜 없네게 복수네 아니 이것들이 이걸 복수하네? 쪼사단듯? 오이가 없네? 올라가 오이 없어 이걸 딱 점프 타이밍에 맞춰서 얼마나 얄미울까? 모기 진짜 에바다 야 한 번 더 쏴봐 잊어라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자르기 전혀 지름길같이 안생겼는데 무슨 지름길이야 그 다음에 일로 갈게요 야 쏴봐 쏴보라고 무시하냐? 무시하냐고 쏴봐 쏴봐 스캔 스캔 뭐지? 고맙습니다 PD 고맙습니다 PD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나요? 아아 대화를 원하긴 이게 어딜봐서 대화에요 아 한 명씩 써 야아 야아 다 일로와 아 아 건방신놈대 이래서 옴닉은 다 뒤져야돼 아 어 아니 왜왜 아 이거? 아 멈춰놓을 수가 있구나 꼭 그지같이 했네 멈추는 것도 됐어 완벽해 쇼컷 완성 그지같아서 그지같다고 했어요 왜요? 일단은 6이 맞다 웬일로 길이 이렇게 쉽지? 근데 원래 이래야 되긴 해 원래 나는 우리가 가까이 가졌어 저의 목에 있는 내 몸에 를 보았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고기였다 지금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기였다 이제는 더 더 강한다고 더 가까이 나가면 더 더 더 추진다 아무것도 안 좋은 것 같지 않냐 어... 일단 내려가면 다행히 나중에 진짜 뭐 기계가 이제 많이 발전해서 기술이 이제 기계들이랑 소통이 가능해지면 그런 거 생길까? 진짜로? 방금 채팅에 올라온 것처럼 기계랑 말하고 논대요 이러면서 놀리고 이런 거 인형이랑 노는 애들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심심이는 뭔가 음지에 있잖아 심심이랑 논다고 말하는 애들은 별로 없다고 야! 미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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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어! 이기라고! 고장 여기 BD! 미니스테리 아날리티컬 스윙 너는 그저 regret을 할게 친구 곁으로 보내주마 당연히 쟤네가 악당이죠 어 좋대 좋대 악허여워 근데 아 이제 집라인을 타고 오르내릴 수 있게 됐네요 다행이다 가는 김에 다시 명상 좀 하고 가자 어휴 힘들었네 굿이에요 그 다음에 타고 다시 올라가서 에이 비디 렛츠고 명상하면 되겠다 근데 어째 다시 뒤로 보내는 게 약간 불안해 이렇게 하고 스킬트리에 가가지고 돌진할 수 있는 거리랑 음 포스 첫 칼이 적을 처치하고 회복하는 포스의 양이 증가하고 공격을 막는 적에게 공격을 적중시키면 포스를 일부 회복합니다 가 있고요 밀치기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포스 관련이 좋다고? 이거 하나 찍으면 안 되나? 이거 하나 있잖아 같이 칼이 돌진 공격 사용할 때 조금 더 멀리하는 거 멀리하는 거 이거까지만 딱 하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 포스 늘리는 거 하나 찍고 스킬들이 얼마 안 되는 건 좋다 보통은 이제 한 점점 늘어날수록 막 다섯 개 막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데 그런 건 딱히 없네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야 되네요 어차피 내려가서 뭐지? 여기가 아닌가? 아니 이제 사람은 적응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아 아 이게 어디 관련이지? 아니 미친 그럼 나는 어떻게 타고 가라고 저 빨간색 문을 얘는 여긴데? 빨리 매달리셨어야죠?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러..그런.. 그런 건가요? 암알님구? 아니면 얘를 좀 내려가서 바꿀 수 있나? 아니면 이 빨간색으로 가면 문이 열릴까? 아 얘네를 또 잡자고? 암알님구? 야 겨물이​​ 암uckt하게 아 미스구 아 영향은 암세구 암세구 아직 안에서 아 시라인 pies 내가 잘못했으니까 짐라인 탑 해져 아니 침낭이 탈꺼야! 침낭이 그냥 죽자 길을 어떻게 가는거지 저게? 내가 타고 가면서 저 로돌이를 냅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로봇.. 아 맞아 로봇이 있어야지 저기.. 맞네 맞네.. 집라인을 올려놓고 죽자고?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텐데 개발자가 진짜.. 저기 옆에서 누가 개똥같이 만들라고 머리에 총구 들이밀고서 이게 망하게 해달라고 사주하지 않는 이상 뭐야 어 뭐야 자동으로 됐어 죽고 나니깐 어 I don't want to die. I don't want to di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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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s too fast for us. Someone else attack him. 죽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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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야! 근데 왜 이렇게 안 죽어? 죽으라고 말하면서도 오지게 안 죽네. 여기서. 아 이쪽에서 이거 쇼컷인가? 아아! 놔! 혜린 겁나 안되네. 와우 씨 멋있는데 방금 두 번? 그렇지. 그렇지. 야아. 멋있긴 멋있네. 아 근데. 아니 이거 솔직히 이런 애들 잡았으면 지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되지. 이곳까지 못 지나가게 해주면. 그다음에. 점은 약간 불안해. 마치 안에 들어가면 아까처럼 한 명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이 생겼어. 어. 여기인가 보네. 이런 함정. 아니 이걸 또 이렇게 또. 아니 위에 저기 저기 좀. 좀. 적당히 하세요. 생명력 늘어나는 거? 아니네. 어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온 거 같지 않아요? 저 밑으로 가면은 되는 건데 이제? 근데 저기가 맞을까? 아 내려가는 건가? 그 왼쪽? 왼쪽? 휴. 휴. 자. 여기에서 명상에서. 다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뒤로. 위에 끈 하나 있고. 여긴가 본데요? 오. 벌써? 확인해서. 저기. 여긴. 또. 자. 이제는. 암수 BD, here That means nothing 자, 안 쏜 침대? 어? 이건 피해야지. 피하고 오 씨 못 피했다 헤링이 왜 안 되냐 정면에서만 해야 된다 그랬지 아예 움직이지 말고 대기 타면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야 빨간색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고 패링을 해야지 저게 흰색이 다 내려가야 내가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스도 너무 짧아가지고 안 된다 진짜 빨간색 피할 때나 하든가 해야겠다 아니야 피 한 대도 못 때렸어요 한 대도 피했는데 안 되더라 피했는데도 그냥 강력 데미지로 맞아 들어오는 것 같아 얘가 제대로 된 보스인 것 같은데 얘가 제대로 된 보스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멘트 너무 쉽다 계속 뛰어갈 수 없지 Klaus은 nothing. You're falling behind. You continue to fail. Shall I end this? Help me Beeti. help bd you bleed like all the others you die a failure I've suffered far worse what would jar of control think of you now 빡세인데 그래도 어 희망은 있어 빡세인데 그래도 한 반 피카즈 갈 수 있겠는데 그 밑에는 패턴 보고 또 좀 해야겠는데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70 한 80% 됐는데 벌써 이 두 번째 패턴 나오잖아 그러면은 50% 30% 10% 이렇게 되면은 패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보통은 한 70% 40% 마지막 광폭화 정도인데 한 80% 뺐는데 벌써 패턴이 나와? 물량은 두 개밖에 없어요 물량만 좀 있었어도 그래도 해볼만 했었어 있어도 그러게요 필살기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원한 것 같진 않아 아! 아맞이 네 아맨 응? 다음 과정을 찾을지 않지. 그게 아무것도 안되네. 너 계속 gag. 이건 너무 쉽다. 이거 뭐야? 막 바닥에 막 뭐 하는데? 연출이 좋네 와우씨 멋있다 근데 진짜 어? 피해야되는데 이거? 비디 스템! 움직여! 아이유 마라 아 찌르기 하나 나왔네 뭐 패턴이 무슨 10%마다 하나씩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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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아 아이 아 5 내 맘이야 어 뭐야 아니 이건 어떻게 피해 연출인가 어머 어 어... 어? 그가 얘를 처음에 꼬신 그 그 있잖아 걔가 얘를 팔아먹었대 그는 자신을 찾고 왼쪽으로 꼬신다 그는 구독자 말인지 아는 자신을 찾고 너의 공간에 사는 날? 그는 자로 다팔을 말하지? 당신은해 표정지 못하고 있는 journal 그는 무엇을 하 Endness이 어떻게 논의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무엇을 다 알겠을 clique을 짓고 있는 주의원을 가지고 당신은 다른 군대의 학교가 영향을 보여준다 저는 그들은 모두들을 좋아하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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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제국의 고문을 받다가 자신의 은신처를 제국에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국에서 위치가 발각되어 붙잡힌 트릴라는 인퀴지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원래는 이제 우리 쪽 사람이었는데 나랑 같이 있는 그 아줌마가 고문받다 지쳐서 불어 가지고 자기 은신처 일로 바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 같네 그래서 너 그 여자 말 믿을 수 있겠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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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릇이 더 넓었다면 어머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의 위치를 말했겠냐 뭐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너는 그럴 애가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위치를 말했겠어 뭐 반대로 뭐 뭐 반대로 뭐 개 같은 년 내 위치를 말하다니 막 이렇게 그냥 뒤지지 그랬어 뭐 이렇게 미크 트룰의 무덤 미크 트룰의 무덤 여긴 진짜 분위기 다르긴 하네 여긴pg 내려가고 뭐 그러게 이따 가서 물어봐야겠다 어.. 왜요? 트릴러도 예상치 못한.. 쟤 다 이해 죽음 어.. 제국의 밀크트롤 무덤에 접근하고 있는 동안 칼은 서둘러 체포해갔지만 세컨드 시트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오의 옛 바다완인 트릴러라고 밝혔습니다 힘겨운 전투 끝에 트릴러가 우의를 점하지만 어.. BD1이 전투에 끼어들어 트릴러와 칼 사이에 파괴할 수 없는 광선 장마.. 아 이거 아까 그거구나? 난 또..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줄 방금 있었던 거 그냥 어이구 좆아 주인공이 날씬한 이유가 있었구나 어이구 좆아 주인공이 날씬한 이유가 있었구나 한 시간까지 지구상에서 제자리를 가장 많이 죽인 사람 세 번취 하아악 아악 발로 차네 아 뭐야 얘는 이거 안 통하는데? 아 뭐야 얜 이거 안 통하는데? 아악 밀치기 안되네 점프해야되네 결과가 안되네? 진짜 안되네 내 반도 안되고? 어? 아니 이 피 어쩔거야? 어? 이거 어쩔거야 이거 또 시작인가? 어? 이게 안되네 이거들 이걸 뚫어서 다채우고 어? 조심해! 도착해! 내가 뵙고 한참, 훈련해! 죽지 마! 가능할지! 에이! 인트로더! 얘를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이 돌등이에 걸려가지고 저... 가운데 걸 어떻게 해야되는건가? 네! 퍼즈에 맞는거 같아요! 점프 가능? 헛! 아니, 아닌 말고 야, 떨어졌던데 되게 멀쩡하게 살아있었네? 어? 여기 막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어, 툰메이더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긴 해요 어, 툰메이더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얘는 다 잡았기 때문에 퍼즐 먼저 풀려고 명상을 잠깐? 아, 여기 덤불 있는데로 가는거네 왜? 아, 툰메이더 느낌도 잘할까? 일로와서... 왜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언탈티즈오, 빛나는검을 들었을 뿐인데 이게 말로만 듣던 이 세견네 아, 툰메이더 아, 툰메이더 아, 툰메이더 Let's go, BD Hey, BD, what's this? What is it, BD? 어? 감속 벽 달리기 아, 밀치기 그 다음에 홀로맵 치료 과충전 독라인 그럼 저기로 점프해야되는건가? 아니, 근데 여기가 내가 있었던 데잖아 이걸 눌러서 저게 내려온거고 아, 저기로 올라가는거였나? 근데 올라갈 수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 밀어서? 아하 아, 밀었구나 이노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게 뭐야 어? 어, 명상? 아, 지금 명상하기 싫은데 애들 다 사라갈텐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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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꼈어 여기를 뭔가 태월만한게 필요해 저 뿌리들을 희익 정말 희익이다 광선커브로 찔르라고요? 아니 왜 왜 내가 나쁜 애가 낸거야 아니 광선커브로 찔르나 저기야나 뭔 차이야 도대체 저거 떨어지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이 떨다가 죽게될까 윽 아니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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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세봄씨 아니 저기요 아니요 저기요 사람의 능지가 아니다 아 창 Rising 능지 저거 Your 판매 Pri계 방금 로돌이가 나 대신 화내줬어 우! 넘어가고 싸우자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싸우자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도와줘, 미디! 누구야? 누구야? 도와줘! 잘못했어! 여기에서 죽을 거야! 아니 왜 안 잡히는 거? 아니 잠깐만요. 차차차차차차차!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물량이 있습니다. 정말 더 좋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후! 내 스프라이크! 어디가? 뭐? 이 스프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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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베트남! 라이브 베트남! 라이브 베트남! 이제 난 어떡하지? 이제 난 어떡하지? 뭐야 이게 쫄깃하구만 쫄깃해 아주 그냥 아아아아아아아 야 이모 떨어져 죽일때마다 속상해 이모도 속상해 방심했다아 방심했어 방심냐길 만약 이 게임 낙사가 다크소울 낙사였으면 서새봄은 살 뻔치고 시청자 어금니는 전부 다 부셔졌을거야 이 게임 좁은 이미 난 정말 소울류 안맞나보다 이러면서 속옷도망 에휴 인생 와아 여기서부터라고? 뭐가 불쌍합니까 뭐가 불쌍합니까 응? 당해도 싸요 오케이 한 번에 성공 개쩔었고요 좋습니다 완벽 아 이래서 죽어있었구나 완벽했어요 휴 왜이렇게 잘하는거야 난 또 일본인 누군가! 억울해! 내려가! 듣고있어 빨리! 우리가 빠지지 않나? 이제 대사도 안하고 가네 저것들이 질렸다 이건가 덤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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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하앗! 으아앗! 조심냥잉? 넘어가면 내 소울 갖고 있는 놈 있어요? 다시 그냥 조져버리겠어. 나와! 나와! 숨어있지 말고! 이쪽인가? 뭐야 이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가라는 건가? 웅! 이.. 이 개로 다시 가라는데? 저게를 어떻게 들어간다? 응 아니에요 영어의 제다이도 수많은 NG 끝에 나타난 제다이기 때문에 이 제다이 맞아요 어 근데 저게를 어떻게 간다? 깨질까? 이게? 칼로? 음 그렇다는거는 이걸 치웠다가 다시 와야겠는데? 그렇다는거는 이걸 잠깐 그냥 이거 치워도 다시 갈 수가 어 어이가 없네 아니 이걸 누가 알아? 저거 저거 저걸 누가 저걸 누가 알아? 뭐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아마 떨어져야 되는건가? 근데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가는건가? 이렇게 해서 저 나무인거 같긴 한데 왜 이 위에 애초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위로는 안 가질 것 같아요 저 저 저 나무 위에 올라가고 싶지만 달리 아무리 봐도 저기는 갈 수가 없는데? 아니 안 될 것 같아 너무 멀어 아 포스로 멈추고 넘어가자고? 될까? 아 가운데에서 가운데에 왔을 때 아 미친 아 저기다 던질걸 이것은 피지컬 게임인가? 능직 게임인가? 둘 다 올라가서 어머머머머 제발 아 잠깐만 이거 딱 봐도 아닌데 죽어라 ổ 오케이 건너뛰고 올라와서 왜 이렇게 힘들어... 저기 뭐야 어머머머오머머머오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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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memor 미안하구나 니가 날 그렇게 때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않네 시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이게 화르르 타야 하는데? 아 오 진짜 이렇네 어이쌤 뭐야 리필드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로 오오오오오오 일단은 일로 지나서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고만해 솔 наст 아아 그네부터 잡아봐봐 기뭄 또 자리써 잘 잘한다잘한다 그쪽 그쪽 네네부터 잡아봐 은미앗이eye musimy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패링하지 말자. 패링하려다 쌈막한다 계속. 그냥 회피하면 될 것을. 괜히 패링한답시고 고생하고. 눈물난다 눈물나. 보시시라구요? 게니치로의 가르침을 되새겨봅시다. 게니치로가 나한테 가르쳐준 게 뭐야? 그놈이 나한테 도대체. 음? 그놈이.. 아.. 뇌반? 인내? 나한테 인내를 가르쳐준 건 데스 스트랜딩이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어.. 어.. 좀 약간 해자 세이브인데? 저저저 눈에 불 켜고 기다리는 거 봐. 그거만.. 좀 더 빛을 기능할 수 있습니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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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넌 엑이hei overs찬 오 rolls 잡노마나 잡는게 왜 이렇게 힘들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 e e 저거는 바구 상태는 쭉쭉 안 먹으라요. 총수 운동 버금 걸렸다 저거. 저쪽인건가? 점프? 응 뒤에서 또 들어오는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응케 그렇지 건물 잘타야될거같은데? 근데 어디서 저쪽까지가? 안 뛰어지지 않나요? 뛰어지네? 그게 되네? 이게 돼? 이거 뭐야? 나 열매가 아니라 뭐 애기 얼굴 같은건줄 알았네 이거 뭐 나무 타고 가야된다는건가? 되나? 여기서는 좀 될 법하네 오히려 그 다음에 여기로와서 떨어지고 오케이 자고대야 꿀잼이라니 멈춘건가 저거? 멈춘거였나보다 멈춘거였나보다 아니 저 너무 너무 저 너무 저 빨리 아쉬웠다 뭐가 된거야? 아 다 멈춘건가보다 이쪽일까요? 오우 좁아 오우 좁아 오우 좁아 뭐야 이거 벌레 나오지 않았나 방금 오우 여기에서 명상하고 스킬 하나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스킬 텔리에서 포스 하나 찍읍시다 상급 포스 조유 상급 포스 조유 카레 최저 포스 증가가 오케이 만세래 찍길 바랬어요? 커요? 커요 없네 개 커요 없네 만세 만세 너무 그게 초딩 같애 아무리 생각해도 초딩 같애 아 잠깐만요 아니 뭐여 아니는 초딩 안 같애 고철 러시아 이쁘다 고철 처리부 수준 저거 직업비야 여기 저거 직업비야인데? 그 백 백 고철 철이부 같구나라고 했잖아 담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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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하나는 솔직히 떨어져야 돼 이거 여기 이 아이들이 우려해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어서와요 아유 잘 다녀와요 탐천시 Bath & Yoga 위험한 기업들 오늘 참 떨어지기 좋은 날씨네요 이 악물고 안떨어지네 이 자식 다시 만나지 말고 아니 왜 내 검 이러면 어떻게 돼? 어? 무기를 불러보라고? 무기를 불러보라고? 안된대요. 선생님의 쿤스가 방해됩니다. 무기를 불러보라고?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사는 광선검은 안 당기고, 선생님 옷자락을 비치네요. 좀 더 편해지겠는데? 이제? 오케이. 휴. 그 다음에, 호스를 당기기가 가능해졌으니까, 갖고 와서, 던져. 야아아아아아아아 오, 개뜨겁게 했는데? 잠깐만 조용해봐. 나 이거 하고 올게. 여기서, 스킬 트리는 아쉽지만, 찍을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근데 주인공도 되게 어려 보이는데? 한 스무살? 세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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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봄이 출근한다냐? 스타워즈 처음인데, 너무너무 추구하냐? 이거 상호작용. 갑자기. 내가? 죽은 게 고마운 줄 알아. 너네 안 죽었으면 밀었어. 아! 아! 아우, 새우꽃게님 7개월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아우, 얼마겠죠? 얘 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얜 당기긴 해. 주 disgusting. 불타리門. rubbing asine son, 보은 게 아닌덮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달콤달고님한테도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당길만한거 없나? 아 진짜 있었네 진짜 이제 편해지겠는데 이거 밀고 당기고? 아 잠시만 여기 방금 뭐 상호 작용 뜨진 않았나? 잘못 벗나? 아 여기다 거는건가 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이오님 한테도 구독 선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밖에 안 남았어 내려와 봐 내려와 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좀 죽어라 이 자식아 징어놈 진짜 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설마 일로 올라가는 건가 길은 이쪽이 맞긴 한데 아 둘러서 잡은 다음에 타고 여기 타고 어째 점점 난이도가 아니 뭐하세요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와시오 그 다음에 여기도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가져와서 상호작용을 시키고 매아리 감지 매아리 감지 이 세이저 베리에게는 소송이었는데 그 때에는 더 귀한 시간이었어 쟤가 쟤랑 싸우는 동안 난 도망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왔고 이쪽 길로 여기가 맞나 몰라 경험치요? 괜찮습니다 저놈한테 죽으면 그 경험치도 사라진다고요 소울유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쪼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맞을까? 저거는 너무 멀단 말이지? 여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결국엔 거길 또 가야 되는구만 경험치 먹으러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가야 되는 길이야 저 괴수 소리를 봐 여기다 뭘 집어넣으라는 것 같은데 이건가? 이제 뭘 끌어당겨서 넣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거 잡고 가야겠는데요? 생각보다는 경험치를 쉽게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초록색 문을 들어가서 위에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누구랑 싸우는 거야? 뭐 땡길 수 있는 거 없나? 오오 야 애가 떨어지는데?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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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서 잡았어 쟤네를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저기 그거 길이 있나 좀 보려고 한 건데 아니 근데 어디인지를 모르겠다 길이 저기 초록색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 아 저 위로 가야 되나봐요 저 위로 그쵸 요 아래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위에 가긴 가야 된다는 건데 괜히 잡았다 저 위로 가는 길이 아니 위로 가는 길이 뭐지? 오 아까 저기 가긴 갔었거든 2층에? 어떻게 갔었더라 저기를? 여기다ıyor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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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아 나 피 없어 코 trilützen 연세대 여기를 한번 찍어야되나? 다시? 그래 찍자. 어차피 여기 하러 온 거니깐. 그 다음에 스킬 트리 또 하나 온 김에 찍고 갑시다. 어.. 당기기를 홀드하면 칼이 대부분 적들을 끌어당겨 붙잡습니다. 커다란 적은 칼이 있는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건 뭐지? 어.. 어? 스팀캔으로 포스미터를 완전히 채운다는데? 그 다음에 밀치기를 홀드하면 더 많은 걸 밀치기하고 회복하는 포스의 양이 증가하고 공격을 막는 저에게 공격을 적중시키면 포스의 일부를 회복합니다. 포스.. 포스 찍는 게 좋을까? 최대 포스 증가도 찍을 수.. 아 이건 두 개 들고 대상을 감속시킵니다. 아.. 감속시간이 증가합니다. 음.. 아 다같이 멈추는 거? 다같이 멈추는 거 하나 할까? 흠.. 고민양이.. 그 다음에 하나는 칼의 최대 생명력 증가! 아니.. 아니면은 생명력 추가 회복하는 거 물약도 아.. 이거 2스킬 포인트구나! 하나.. 하나만 찍을 수 있는 거 가야겠다. 이건 뭐지? 음.. 다같이 멈춰지는 거? 난 이걸 할랜다! 아유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어차피 꽁차 스킬 같은 느낌이라 나중에 두 개를 한 번에 모으긴 모아야 되는데? 그럴려면 뭐 보스라도 하나 잡고 와야되나? 이게 개판이야? 아유.. 이거 그냥 계속 안 하는 거가 없지! 야! 날 쫓아올 때가 아니지! 이 자식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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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으악! 으윽! 얘는 왜 당기기가 안되냐? 나 지금 당기기 한 거짓말 안하고 한 4번은 썼어 아 됐다 빨간 공격할 때는 당기기가 안되나? 이거 눌러도 되나? 그 다음에 응 당기, 쟤는 이제 미는 애도 있고 당기는 애도 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하긴 염소 저기 산 잘 타지? 이게 아닌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다? 놔봐 아니면 밑에다가? 잠깐만 한번만 확인해볼게요 아 뭐 근데 아닌데? 아까 뭐 태우는 게 있긴 했는데 사슬에다가? 아 태우는 거 여기 있긴 하다 아 사슬에 동굴이 있어요? 아 근데 저쪽까지 안될 것 같은데? 너무 먼데? 저기 저게 되겠어? 아 이걸 당긴 다음에 노우면서 아 미친 애 할 거 개만 진작에 올라가버리는데? 아닐 것 같은 느낌 아닐 것 같은 느낌 물이 지나오는 순간 안되네 물이 지나오는 순간 안되네 저거는 저기 위에 가서 해야되는 건가?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 모르겠으니까 일단 안에 들어가서 초록색 문 하나 더 있으니까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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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keln 고정 때가 있긴 있.... 어이씨 고정 때가 있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니 무슨 왜 이렇게 많아.. 동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인가봐 도와줘, 비디! 안되네? 탓도 없네? 아, 여기도 태워야 된다는 거구나? 촛불이 꺼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여기랑 저기 얘기네. 이거 하면 무슨 작용이었지? 물 안내리기 할 수 없나? 넘어서 고정하는 게... 저 안에다가 두 개를 고정할 수 있을까요? 왼쪽에다가? 저기에다 고정하는 건가? 아, 그럼 내가 건너가야겠는데? 여기 고정하고... 여기 고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 정도면 되려나 몰라? 근데 왠지 물에 꺼질 것 같지 않아? 흠... 저거를 뭔가 해야되나? 타고서? 아, 나 왠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해보기는 해보고 안되면 어떻게... 모르겠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게 될지를 모르겠네? 앗, 짧! 이거 아니면 나 모르겠는데, 진짜? 아닌가? 아닌가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살아있는 놈이었네? 쉽게 잡는데? 그 원인은? 흠... 저 빛을 멈춰야 된단 말이지? 그 빛을 멈춰야 된단 말이지? 그 빛을 다 붙는 게 다 붙는 거에요 빛이! 빛이? 흠? 특이한??? 알려줘봐 임마 여기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흠 어...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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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뭔가 이게... 여기로 간다고.. 있을까? 아 여기는 그냥 이거구나 도전 과제 같은 거 허유 죽을 때까지 일만 했대 아 근데 뭐 막혔다 이거 큰일이다 흠 일단은 이걸 땡겨서 뭐 여기다가 넣는 것까지는 알겠어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쪽에는 지금 아 될까? 해볼게 걔 오버 같긴 한데 아닌가? 던져서 포스로 멈춰놓고 아 이거였나 보구나 아아 아아 다행이다 아아 아 근데 좀 에바네 저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니면 저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진짜 창의력도 끼했을 수도 있어 마크 트롤의 스파이오에게 돌아가게 여기있어 마지막으로 이 지포로의 스파이오을 찾았다 내 친구, 깜짝 놀라 이것은 멕트롤, 암버가노 그들의 손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 장면은 이 장면의 스파이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이 장면 그리고 이 지포로의 스파이오 하지만 이 그림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왜? 더 많은 분야 하지만 다음 장면은 스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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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오